이번엔 정상회사! 에이! 이런 경도만 적이야! 상당히 좋죠!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공고리지가 조들고 오고 있거든요! 예 올라탔어요! 와 아슬아슬하게 와 빠져나갔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 보조무기 권총이나 이런 것만 있었어도 주행 중 사격이 되어서 떨굴 수 있었을 거에요 이거 미련이 좀 남아있는데요? 이거 그냥 하늘정원으로 들어갔죠? 네 우와 오어 오피지지 오 한 명 걸렸거든요 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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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대로 끊어 먹었네 차가 도는 게 보였었죠 전멸 위기에요 전멸 위기 이거는 도전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얻어맞는 아 쓸리는 그림 네 아 이게 단적으로 말해서 데토네이션 게이밍 파이프당 한 발도 안 쏘다 보니까 긴 줄 알았던 건가요 여기도 들어와서 싸움이 펴쳐졌습니다 교전이 자 위기에서 디지구팔 다 나와르스라고 그랬어요. 양각으로. 킴파이어트. 댕차 선수 칼코시. K7 선수들이 몰리고 있고요. 킴 칼코시의 과감한 양각 돌격으로 인해서 공략에 성공했죠. 지금 봐주고 있죠. 봤어요. 브리핑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외에 들어가서 윤희 선수 마무리까지. 이사 왔는데 때리지 말아주세요. 대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 그래서 일본 팀의 초반 과감한 투자가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어요. 중간에 끊어내면서 점수 부분에서도 13점. 이것도 쳐들어오고 있죠. 이것도 뺏길 수 있어요. 잡아버리고. 환이다. 그래도 환이다. 손자 남았을 때 강해지거든요. 디지국팔이 수루타 던지로 왔죠. 디지국팔이 마무리 졌죠. 킬 스티까지. 데려가면서 2점. 하나 더. 하나 더. 쿠션. 헬렌. 온전하게 전력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6킬. 그리고 이쪽 지역 정리 당해서 여기에 확장까지 해버리면. 이거 다 던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파연병 부러져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죠. 아 터지네요. 윤조 혼자 남았어요. 나중에 저 창고 지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 풀리를 통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킴 파이러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길을 잃어버렸죠. 지도를 잃어버렸어요. 가는 길은 젠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루타 바로 선물해주죠. 반갑습니다. 던져주면서 이렇게 끌어내고. 홧킬 홧킬. 네. 홧킬이 중요하죠. 지금 레오가. 와. 효과를 좀 많이 올리기도 했고. 웰컴 수루탄 다 붙였어요. 웰컴 수루탄. 웰컴 수루탄. 웰컴 수루탄. 웰컴 수루탄. 유전. 와. 화려하게 갔어. 와. 화려하게. 엔딩도 진짜. 예. 다 같이 갔습니다만 여기서 4킬. 야. 킴 파이러츠 옆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조심. 킴 파이러츠 걸렸습니다. 모토케이지 잡아내고요. 와. 이거 진짜 킴 파이러츠 왜 이렇게. 자기장에 계속 웃어주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계속 어려워 보이는데. 오. 끝까지 안 봤어요. 자. 그리고 한 발. 들어가는데요. 와. 이재이. 슈퍼 플레이. 이재이 진짜 에이스예요. 네. 와. 아니 지금 킴 파이러츠. 계속. 계속 쏘면서. 고킬. 네. 킬 올리고 있거든요. 이 외곽 쪽에 있는 인원들만 싹 정리되면. 창고 지붕도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하면 완벽한 치킨각이 나옵니다. 네. 창고가 지금 훌륭한 엄폐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아와 K7은 좀 서열 정리합니다. 네. 자 저것만 완벽히 정리되면. 양강 구도가 될 수 있어요. 담원기와 VS 킴 파이러츠. 그래서 위의 한 손이 북쪽에서 싸움이. 전투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네. 네.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와. 와. GX가 옵니다. 말씀해. 해주셨는데 바로. 그리고. 그렇죠. 이런 플레이. 지붕 올라가는 플레이. 네. 완벽한 치킨각. 네. 아니 도대체 몇 킬이죠? 이렇게 되면. 캔슨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DG98 또. 12킬 13킬 지금 난리 났는데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지 않겠지. 이 생각을 한 건데. 네. 그리고 킴 파이러츠. 그렇죠. 포커싱 상당히 좋습니다. 킴 파이러츠. 아니 포탑 역할은 DG98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여기 서서. 지금 7킬입니다. 한 명 더 기절이에요. 지금 킴 파이러츠 기준으로. 남쪽엔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경로를 방해할 수 있는 적이 없습니다. 자. 와. 야 이거 봐. 맞으면서. 맞으면서. 아. K7과 GX가 변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GX 점멸. 잡아내고 여기도 킬. 이건 그냥. 오. 못 들어와요. 난죽 택을 하는 게 나아보이는 거죠. GX 입장에서는. 상대에게 그냥 킬 포인트를 헌납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저항 불가에요. 저항 불가. 아. 안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난죽 택. 네. 이것도 난죽 택. 잘 싸우고 갑니다. 잘 놀라갑니다. 잘 싸우고 이제 갑니다.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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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죽어도 못 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킴파이러츠. 16개. 오.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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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